여러분 안녕하세요 딱진의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테파니아 세파란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식물이 스테파니아 세파란타 에요 이 식물은 괴근 식물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괴짜가 덩어리 괴짜이고 근자는 뿌리근자 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괴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구근 식물과 괴근 식물이 어떻게 다른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클라멘이 있습니다 옹기에다 심어서 지금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시클라멘도 안쪽에 이렇게 뿌리가 괴근이 괴근 식물과 비슷한 그런 구근이 있어요 이 구근 식물은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구근이 있는데 이 구근 식물은 알뿌리로 추운 겨울을 나고 주로 봄이나 초여름 등 어떤 특정 계절에 꽃을 피우고 난 후 휴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근을 휴면을 하면서 구근을 보호하고 구근을 늘려가면서 개체를 확장하는 것이 구근 식물입니다 이 겨울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꽃을 예쁘게 키우는 피우는 그런 식물이 시클라멘 인데요 이 시클라멘이 가장 대표적인 구근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괴근 식물은 무엇이냐면요 낙타의 혹처럼 어떤 계절성 성장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로 덩어리 같은 어떤 별도의 괴근을 만들고 그 괴근에 영향을 저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타의 혹처럼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저장하며 더 튼튼하게 해서 팽창을 하는 것이 이 괴근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괴근 식물은 하나의 어떤 그 뿌리에서 개체를 좀 늘려나가는데 괴근 식물은 이렇게 괴근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괴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식이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괴근 식물은 원산지가 저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제한적이고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이 괴근 식물은 원산지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서 재생하는 다육식물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뿌리에 이렇게 갈라진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크랙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랙은 이제 파임 현상인데요 이러한 파임 현상은 건강하게 자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껍질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육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거나 햇빛이 또 너무 적으면 이 괴근을 건강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괴근 식물은 햇빛은 밝고 은은한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온은 25도 이상 더운 겨절에 직광을 피해서 키우셔야 하는데요 직광은 피하지만 또 햇빛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 괴근 표면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햇빛을 잘 받아야만 이 괴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물은 계절에 따라 약간 이 괴근 식물은 다릅니다 4월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4월에서 10월 정도에는 거측이 마르면 그 바짝 마르면은 괴근의 가장자리로 물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나 뭐 10월, 11월, 11월 정도 돼서 기온이 떨어지면 이 괴근도 약간 휴면에 들어가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적게 주셔야 합니다 또 화분에 심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괴근은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괴근 식물을 화분에 식재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 괴근이 흙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시클라멘도 이 구근 식물인 이 시클라멘도 이 구근이 흙 속에 묻히지 않도록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괴근 식물도 역시 괴근이 흙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화분에 심으셔야 하고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화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너무 큰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근은 흙 속에서 영양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과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윗 부분과 뿌리 부분이 괴근이 흙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렇게 잎이 낫기 때문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 괴근을 주문을 하면은 이 상태가 아니에요 딸랑 이 괴근만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뿌리 아래쪽인지가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수입을 해올 때 이 줄기를 다 자르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줄기가 자른 곳이 자른 흔적이 있는 곳이 위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뿌리 부분은 거의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감자처럼 그냥 아무 싹이 나지 않은 감자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잘 구분해서 처음 심으실 때 아주 신중하게 잘 심으셔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이 구근을 주문을 해서 심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꺼내서 뒤집어 봤더니 제가 거꾸로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른 흔적이 있는 줄기를 자른 흔적이 있는 것이 위쪽으로 가게 심으셔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햇빛은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 여름과 같이 뜨거운 태양은 잎을 상하게 합니다 이 식물을 잎이 타거나 아니면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르시다가 이 잎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줄기 있잖아요 이쪽 이쪽 줄기를 모두 잘라버리세요 싹둑 자르고 물을 적절히 주시고 기다리시면은 다시 싹이 납니다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요 여름에는 정말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는 둥그렇게 이렇게 리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또 리스를 만들지 말고 아래로 늘어지게 키우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아래로 늘어지게 키우실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으셔야 하는 게 주변에 타고 올라갈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타고 올라가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주시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다음에는 저는 겨울 지날 때 약간 잎이 좋지 않았어요 작년 겨울에 그래서 올 봄에 과감하게 잘랐는데 여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잎이 자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나 잎이 상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쪽 줄기 첫 부분을 잘라서 한번 다음에는 아래로 늘어뜨려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화분은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화분에다 식재를 하시고요 저는 특히 화분이 크지 않도록 하고 과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식물은 저는 항상 이렇게 토분에 심습니다 토분이 과습을 예방하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고가의 식물은 뭔가 온기나 이런 수분을 많이 저장하는 곳에 심으면 혹시나 물을 많이 주게 돼서 과습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분에 심는 것이 토분에 심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잎을 보시면 굉장히 앙증맞아요 그리고 제가 햇빛 있는 쪽으로 노면은 이 잎이 햇빛을 향해서 쭉 얼굴을 내밀고요 너무 한쪽이 햇빛이 그쪽으로 줄기가 또 많이 잎이 많이 났을 때는 반대로 돌려두면은 또 그 반대쪽으로 잎들이 얼굴을 돌리듯이 또 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식물이 스테파니아 세파란타 식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랙 이 크랙이 많은 것이 건강한 구근 식물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물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남들이 키우지 않는 좀 생소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니는 식물을 기르는 것을 도전해 보는 것을 한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늘 영상 찍을 때 이 구근 식물과 괴근 식물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진의 시골집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감상 shield